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새로운 게임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베이비시터가 되어서 아기를 돌보는 그런 게임을 해볼게요 오늘 엄마 아빠가 없다고 해서 베이비시터인 제가 이 귀여운 아기를 돌보려고 왔습니다 오로로 까꿍 안녕 오로로로 까꿍 애가 웃음이 없네 아무래도 배가 고픈 모양이에요 밥을 좀 줍시다 여긴가? 여깄다 이 젖병을 좀 물려주자 웃는게 되게 무섭다 자 이번에는 아무래도 응아를 쌌어요 응 응아를 쌌네 자 기저귀를 좀 갈아줍시다 오로로 까꿍 오 무서워 오 자 기저귀 갈아줄게 기저귀가 여기 있습니다 오 오 분명 여기다 났잖아 뭐야 오 너 언제 거기로 갔니 여기야 오 일단은 기저귀를 좀 갈아주고요 초능력자인가 봐 뭐 순간이동하는 어쨌든 평범한 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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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갈아주었으니까 잠을 재워줘야겠네요 자장 자장 그래 불 끌테니까 잘 자렴 잘 자 무서워 자 일단 저는 이제 TV에 가서 TV 보면서 소파에서 좀 쉬어야겠어 아 아기 돌보느라 정말 힘들었다 아 인기맨 유튜브나 봐야지 어 아 아 인기맨 유튜브 노즈엠 어 어 뭐야 아 애가 울고있어 애기야 너 혼자 있어서 무서웠구나 어 왜 여기 있어? 뭐야 없어 어 분명 침대도 넣어놨는데 아기야 너 어디있어 어? 저거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? 아니 왜 그래? 어? 어? 그래 너 어떻게 왔니? 여기로? 아니 무서워 조금 게임이 쳐다보는 게 좀 무섭다 아 불도 켜져 있네? 언제부터 불 켰대? 자 일단 또 소파에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애기가 뭔가 내가 헛것을 보는 건가? 피곤해서? 분명히 내가 침대에 놓고 문도 닫아놓고 불도 껐는데 자 두번째 밤이 되었습니다 아 자 애기를 또 돌봐볼까나? 어? 애기가 TV를 보고 있었네요 어? 너도 이겨맨 유튜브 보는구나? 이겨맨 유튜브 정말 재밌지? 아니요? 자 일단은 밥을 좀 주도록 할게요 여기 앉아있어 아저씨가 또 맛있는 밥을 타왔.. 어? 불 켜졌어 불 꺼졌어 뭐야? 어이 무서워 어? 불 니가 껐니? 나 무섭다 이젠 어? 웃는 게 참 넌 이쁘다니까 어 그래그래 자아 이제 기저귀도 또 갈아줘야 되구요 기저귀를 좀 갈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갈아줄게 뭐야 뭐야 어 뭐야? 기저귀 이거 날린거야? 기저귀가 날라갔어 어 뭐야 여기 문이 열려있어요? 기저귀 여기있다 뭐야 이건 뭐죠? 여기 기저귀 옆에 이게 부족인거 같아요 부족 그리고 부족과 육아에 쓰는 용도 아무래도 저거 평범한 집안은 아닌거 같은데 여기 안방인거 같은데 아기한테 쓰는 뭐 그런 부족인거 같애 어어 그래 갈아줄게 평범한 아기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그래 엄마 아빠는 어디갔니? 어 잘 모르.. 어? 어어 그래그래그래 아무래도 너 어어 그래그래그래 아 무서워 어 웃는게 이제 무서워 그래그래 잘자고 어 무서워요 이집 토른돋는 아 그래도 아기가 좀 특별한 애일수도 있죠 뭐 초능력자일수도 있구요 어 그래 아저씨 또 왔어 너 돌봐줘 어 그래 너 어디서 울고 있니 가야겠어 애기야 야 왜 많이 무서웠지 어 아이고 아저씨가 걱정돼서 왔지 응? 자 불 꺼줄게 잘자 어? 뭐야 어? 뭐야 이거? 밥조? 어? 밥조라고 써져있는거 같은데 어 뭐야 냉정고가 왜이래 아무래도 아기가 보통 아기는 아니 어? 어? 뭐야 이거 현관문인데 어? 어어 아기야 아 그래 많이 배고팠구나 많이 화났지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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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 나 기저귀도 갈아줄게 어어 그래 그래 어 무서워 어 어 내가 갈아줄게 금방 으어어어어 아하하하 아기가 아니었나봐 어 어 맞다 아까 부적부적 저 뭐야 아 나 진짜 무서워 이 부적을 사용해봅시다 허허허허 허허허 아기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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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하하하하 왜 날라가 어어 그래 어 니 몸에 나쁜게 있었다고 그래 그래 어이구 나 재워줄게 걱정하지마 부적을 사용했으니까 으어어어 허허 아기가 외계인이었나봐 도대체 너 누구 아들이니 허허 으아아아악 굿나잇 굿나이트 허허 아무래도 악마의 아들이거나 악마의 아기가 아니었을까 아 여자애인지 남자애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 악마의 뭐 이런 아들인가봐요 아들이나 뭐 아기인거 같애 딸이나 어쨌든 여러분들 아기는 돌보는 게임을 해보았는데요 아 나 공부게임인지 모르겠네 근데 처음에 웃을 때 정말 소름돋았어 어쨌든 재밌는 게임 해보았던거 같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박수